반갑습니다. 오늘의 화학 개념편입니다. 이번 OT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화학 1에 대한 학습이 없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야 이 개념편이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강 그리고 완강이 된 시점에 대해서까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학 2, 오늘의 화학 개념편은요. 내신을 대비하는 우리 학생들과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 모두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는 강좌가 될 거고요. 그런데 둘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수능에 초점을 맞춘 강좌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단원부터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건지 쭉 설명을 드릴 건데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화학 2의 내용이 정말 많이 가벼워졌다라는 거. 그러나 원래 내용이 쉬워지면 문제의 난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화학 2는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과목이거든요. 한계를 틀려도 조금 불안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50점을 위해서 정말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체 파트에서 확산, 분출, 사실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다른 개념인데 화학 2에서는 그레이엄의 확산 및 분출 속도 법칙으로 동일하게 사용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확산, 분출 속도에 대한 개념, 문항 이 강좌에선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화학 1에서 있죠. 뭘 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되셔야 돼요. 뭘 구하는 거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화학 1에서는 킬러로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난도 있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개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 개수를 따라서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정도만 숙취를 하시면 매끄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물질의 상태, 기체, 그리고 액체, 고체에 대해서 그대로 기존의 화학 1에 있던 내용과 똑같고요. 이 부분만 덜어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분자 간 힘에서 이 물질이 수소결합물질이냐 아니냐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분자의 구조는 학습이 되셔야 매끄럽게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용액의 농도, 묽은 용액의 총괄성, 정량적인 계산에 대해서 지금껏 출제가 됐던 방향으로 동일하게 출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단원의 내용이 풍부해졌다라고 보이는데 3단원의 내용이 내려온 거고요. 정말 기존의 화학 2 내용에서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절반 정도가 덜어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반응의 자발성 부분이 다 빠졌기 때문에 기초 문제로 학습을 하실 때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와 관련된 그래프라든지 판단하는 문항은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능 대비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신이 아닌. 2단원의 내용이 굉장히 가벼워졌고요. 3단원에서 추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풍부해 보이지만 기존에 있던 내용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이 거의 절반 정도가 덜어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화학평형과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한 이동 그대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알아야 매끄럽게 진행이 되실 거고요. 이때 화학평형 이용 파트에서 상평형, 용해평형, 산염기평형, 산화한원평형을 배웠었는데 용해평형이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 용해평형과 관련된 개념 문항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상평형, 산염기평형이고요. 산화한원평형은 내용이 좀 더 확정이 돼서 중요성이 조금 강조가 돼서 대단원으로 따로 나왔거든요. 이때 선생님 플러스로 연료전지물의 광분해가 추가가 되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 조금 중요성이 강조가 됐다.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추가로 적어놓은 것이 원래 기존에 있던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때 산화수가 점검이 되셔야 됩니다. 화학원 4단원에 나오는 산화수가 점검이 되셔야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응속도가 3단원으로 왔죠. 선생님 예전에는 반응속도가 맨 뒷단원에 있었는데 이 순서 그대로 공부해도 될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반응속도는 화학평형 앞에 오나 뒤에 오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1단어부터 2단어 순서대로 쭉 강의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제공해 드리는 그 순서대로 학습하시면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반응속도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그 부분과 동일하다. 0차 반응, 1차 반응에 대해서 판별을 해야 되고 반감기에 대한 개념까지 확실하게 점검이 돼야 된다. 마찬가지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인 관계 개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야 매끄럽게 진행이 될 거라는 것.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도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숙지가 된 상황이 아닐까, 숙지가 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용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졌지만 정량적인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 내용이 많죠. 그래서 난도 있는 문제까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12월 10일 스튜디오 버전이 먼저 개강이 돼요. 12월 10일 개강이 되면 1단원 전 범위가 오픈이 될 겁니다. 1단원 내용이 굉장히 많죠. 1단원 내용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계시다가 내가 화학 1에 대한 이러한 개념이 부족해라는 부분도 당연히 채워주셔야 되겠죠. 자, 준비를 하시다가 1월 현장 버전이 개강이 되거든요. 그러면 스튜디오 버전에서 현장 버전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1단원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1단원부터 4단원까지 현장 버전이 제공이 되고요. 3월 초에 완강이 될 거라는 거. 자, 내가 스튜디오 버전으로 1단원을 공부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1단원을 정확하게 탄탄하게 공부를 했어 하시는 분들도 선생님이 부탁을 드리는데 현장 버전 1단원부터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요.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쭉 점검을 하거든요. 아, 이 부분의 내용이 조금 어려웠구나 라는 걸 반영해서 다시 개강이 될 때 선생님이 그 부분을 참고하기 때문에 1단원부터 다시 한 번 더 3월까지 완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선생님 그리고 올해 작년에 선생님 기출문제 파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올해 특히나 더 선생님 단원별 기출문제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 단원별 1단원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2단원 각 단원의 진도가 끝나고 나면 단원별 기출문제 파일을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거기에 따른 해설 강의까지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편으로 파이널 전까지 파이널을 대비하는 개념 편이라고 해서 겉핥기 식으로의 수업이 아니에요. 기본 개념부터 적용하고 이해, 킬러까지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강의가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완강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각 단원이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 파일까지 제공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파이널 전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양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개념 편에서 우리가 개념 그리고 문제 파일까지 제공해 드리잖아요. 쭉 학습을 하시다가 파이널이 되면 선생님이 다시 이런 오리엔테이션으로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이 개강이고요. 현장 버전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개강 완강 날짜 같이 조금 호흡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